아스닥은 또 하락했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연준 의원들은 금리 인하 시점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실망했죠. 몇몇 위원들은 현재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힌 총재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1월 효과는 끝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는 12월 20일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 추천했습니다. 근거는 산타랠리와 1월 효과였습니다. 그러나 1월 효과는 끝난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하락했고 코스닥도 하락했고 셀트리온도 하락했고 HAB도 하락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반등하면 매도 추천할 생각입니다. 유안타 푸시 알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FNS 테크를 매수 추천했습니다. 어제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CMP 재생패드를 많이 판매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목표는 영업이익입니다. 원가를 절감하면 영업이익이 극대화됩니다. 삼성전자는 원가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CMP 패드를 재사용하면 원가가 절감됩니다. FNS 테크는 재생패드를 개발했습니다. 또 CMP 패드를 국산화하면 원가가 절감됩니다. FNS 테크는 CMP 패드를 국산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주요 고객사입니다. 삼성전자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국산 재생패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FNS 테크가 기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